하진아, 뭐 찾아? 손하진! 뭐 찾아? 장난감 못 꺼내서 보려고? 삐약이 줘? 응? 삐약이? 엄마가 삐약이 줄까? 삐약이? 삐약이 뭐하고 놀고 싶었죠? 와, 이제 하진이 삐약이랑도 잘 노네 삐약이랑 놀고 싶었죠? 하진이, 여기 들어가지 마 딸랑딸랑 항상 삐약이 이렇게 때려야 돼? 삐약이 여기 있네 삐약이 여기 있네 쿵쿵 삐약이 때리기 쿵쿵 하진아, 왜 인상치고 있어? 손하진! 손하진 또 안에 꺼내게? 이번엔 코야끄내게? 하진아 삐약이 감사합니다.